자 여러분 오늘 뉴스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이재명 씨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남욱 변호사가 이제 서강대학교 법대를 나갔는데 대개 이제 사람들이 큰 결심을 하게 될 때는 뭐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사막에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감옥 속에서 회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감옥 속에서 생각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주 씨나 남욱 씨가 아마 결정적인 그런 문제들을 드러내는 데 큰 역할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권순일 씨 1959년생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법대 전대법관 그리고 4.15 총선 당시에 선거관리비원회 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재판 거래 의혹 화천대유의 김만별을 뭐 9번인가 8번 대법관실에서 만났고 김만별 씨가 한 신문에 이제 법조 출입기자를 오래 했죠. 그러니까 신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변협에서 권순일 씨가 변호사 개업 아마 등록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철회를 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공문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아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업을 개업 하는 것이 좋지 않다. 법적으로 이제 대한 변협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권순일 씨의 변호사 개업 등록 신청 철회를 한 번이 아니고 다시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인데 이제 권순일 변호사 개업되는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대한 변협에서 등록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네요. 변협의 공문이 1차보다는 수위를 높여서 2차 공문을 보냈는데 권순일 씨가 묵묵부담 신청 이후에 3개월 뒤에는 등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계속 버티게 되면 12월 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법관 할 때는 따박따박 돈이 나오지만 대법관을 그만두게 되면 돈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 변호사협회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지난달 말 에 이어서 이달 10일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권순일 전 대법관은 1절 응답하지 않고 있어 버티다 변호사 등록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본인은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아주 부패한 나라가 아니면 현직 대법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부분들은 낱낱이 밝혀져야 될 그런 사안 인거죠.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2차 공문을 보내서 법원의 요직을 두루거치고 사법부 최고직인 대법관지 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다.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한 거죠. 아마 이 자리를 그만두게 되면 정간예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발이 먹히려고 하면 퇴임하고 나서 일정 기간만 약발이 먹히겠죠. 대한변협은 귀하의 사건 수행에 대해 공정한 진행에 대한 의심과 정간예우 의혹이 뒤따를 수도 있다. 여덟 차례 만났네요. 소위 이재명 씨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허위사실 공표죄 등에 대한 그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권순위 씨가 혁척한 그런 능력을 발휘한 거죠. 김만배 씨를 여덟 차례 만나고 퇴직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을 언급하면서 의혹이 최가시지 않은 시점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서 후배 법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권순위 전 대법관이 1차 2차 공문을 모두 수령했지만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 3개월만 버티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관련된 내용을 동아일보도 상세히 보도했지만 뉴데일리도 아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재판글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신청 변협 자중하라 퇴짜. 대장동 핵심 김만배를 수차례 만나서 대법관이 민감한 그런 사건의 판결과 관련된 그런 전후해가지고 법조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 씨를 한 번도 아니고 아홉 번이나 만나는 거가 말이 됩니까. 누구든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변협은 자진 철회 공문을 보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참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관련 기사를 보게 되면 재판글의 의혹이 굉장히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2022년 1월 5일 재판글의 의혹 무치나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문정권 하에서였으니까. 권순일 재판글의 의혹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 기각. 공병호 tv에서도 권순일 씨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죠. 권순일 재판글의 의혹 남욱 검찰의 임의 진술 검찰 계속 뭉개 권순일 재판글의 의혹 사건 나라의 기강 자체를 흔드는 초대형 사건 2022년도 1월 8일 내 이런 부분들이 권순일 재판글의 의혹이 더 피나 조선일보의 사슬은 권순일 재판글의 의혹 문제력 폭탄 돌리게 하는 검찰과 경찰 1월 8일입니다. 이때야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전혀 의심치 않았던 시기죠. 어떤 권순일 씨의 재판글의 의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2021년도 9월 29일 막 여러분들 이 권순일 씨 재판글의 의혹 사건이 불거져 나왔을 때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권순일 이재명 사건 대법원 심리 때에 토론회 이재명 발언 처벌 안 돼 이걸 주도했다는 겁니다. 캐스팅 보트 그 이상의 역할을 했다. 그냥 단순히 한 표를 던진 사람이 아니고 분위기를 이재명 쪽에 7명이 참성을 던지게끔 사람이 상이 좀 그렇네요. 얼굴 상이 그 당시 7대 5로 이재명 무죄라는 부분에 손을 들어준 사람들도 다 아리송한 사람들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이후에 최근까지 대장동 개발 민강사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을 지냈다. 무죄가 7명입니다. 김명수가 포함돼 있고 권순일 민유숙 4.15 총선 관련된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을 재판 진행 자체를 거부했던 사람이죠. 노정이 바로 3구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 속구리 파동으로 유명한 노정희 이와여자법과대학을 나왔고 주심이네요. 김상환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 여론 피고 사건을 계속해서 깔아뭉개가지고 2년 가까이 이렇게 묶인 사람이 김상환이죠. 그 다음에 유죄를 내려야 된다고 한 사람은 이동헌 안철상 이기택 박상옥 노태학 재판에 참여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피했던 사람은 김선수 이 사람들도 다 나중에 조사를 받아야겠죠. 법리적으로 너무나 의심스러운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정부 되면 명의라는 것이 있고 한데 업자를 만난 거 아닙니까 업자를 기자가 아니고 옛날에 기자였지만 업자를 여러분들 아홉 차례나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났는지 2019년 7월 16일부터 김만배 기자가 아홉 번 만났네요 권순일 씨를 그 바쁜 사람 이름 거의 뭐 한 시간 정도 만난 겁니다. 3시 28분부터 4시 23분 3시 45분부터 5시 2분 화천대유 자산관리 최대주주 김만배 대법원 청사 출입기록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비일학이란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 것처럼 이재명 여러분들 성남시장의 결재로 인해 가장 큰 득을 본 사람이 김만배인데 김만배가 자신의 이름들 법조 출입 기자 여러분들 때 만들었던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아홉 번이나 뭘 만납니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홉 번이나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7명이 여기 근순일 김재형 박정아 조재현은 빠졌네요 이때는 조재현이 없었는가 어떻든 간에 조재현은 이때 아마 대법관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4.15 총선 관련된 문제를 다루면서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사법부가 어마어마하게 썩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렇게 권순일 씨 사건을 보고 Yeah О評語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